제주 4.3 문학상 수상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노애락을 넘나드는 신 김병심 작가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제7회 제주 4.3 평화문학상 시분의 당선자 저희 김병심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감 먼저 짧게 해주시죠 기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발표를 듣고 오히려 좀 덤덤하기도 하고 좀 슬픔 같은 것도 몰려왔어요 이제 세속적인 삶을 다 살았구나 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글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은 당선작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눈살 때 일 눈살 때 일 눈이라는 건 이 눈 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눈을 얘기하는 건가요? 둘 다 있는데요 사실은 이 눈살 때 내가 눈살 때 뭘 해라 그리고 내가 눈살 때는 이런 일을 했어 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그걸 받아 적었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듣는데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 할 수 있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제대로 정신이 박혀있을 때의 일을 또 의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주의 말이란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또 이 제목으로 쓴 시가 당선이 돼서 사실은 더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겪은 숱한 좌절 하지만 계속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발로 뛰어맞은 현장의 공기는 영감을 주었고 일상에서 만난 작은 파편들은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걸어온 20여 년의 세월은 작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작가님 개인에게 또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3살에 처음 시를 써서 25살에 등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시를 제주 안에서 동인 활동하면서 써왔거든요 물론 수많은 공모전에 투고를 하고 떨어지고 투고를 하고 떨어지면서 왜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가졌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선물같이 다가온 세대공감 창작문화교실 학생들을 만나고 작가들을 만나며 시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대공감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제가 제주 태생이고 제주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만의 특색은 너무 강한데 이게 중앙으로 뻗어나가고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갖춰야 되는 요소를 그때 발견한 거예요 무조건 소리 지르고 무조건 내 것이 옳다라고 내지르는 게 문학이 아니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숨이게 하고 전달할 것인가가 문학이라는 것을 세대공감을 통해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힘을 빼고 부드러운 서정을 이 무시무시하고 정말 놀라운 제주만의 역사와 보물들을 잘 풀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나오는 지필에 정신이 잘 녹아드는 작품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름에 응답한 시대의 음류신 정태춘 박은옥 또는 박은옥 전태춘 이들의 40년 예술일때기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정태춘 북글전입니다 시대의 음류신이시죠 어떤 전시인지 먼저 전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정태춘 가수이기도 하고 사회운동가이시기도 하고 또 문화운동가이시기도 하시죠 한 10여 년 전에 곡 발표를 안 하시고 한 10여 년간 다른 예술 작업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중에 북글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드셔서 이렇게 작업을 해오셨는데 그런 것들을 쭉 모아서 제주에서 뜻깊은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기타와 마이크를 잡던 손으로 붓을 쥔 한 남자 하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의 정서를 담담하게 욱조립니다 정태춘 박은옥 기념전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주말에 더 풍성하게 만들 소식 도서관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도내 공공도서관에서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했다는데요 좋은 책도 읽고 즐거운 체험도 함께하는 도서관 주간 주말 책 읽는 제주에 동참해 본 건 어떨까요? 이번 주 영화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수아버지 곧 수호 생일 오잖아요 당신은 그게 왜 하고 싶어? 2014년 4월 16일 시간이 멈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아버아 그날 수호도 올 텐데 곁에 없는 아들 수호 하지만 가족들은 아들을 위한 생일 탓을 준비합니다 남겨진 이들이 모인 특별한 생일 잊지 말아야 할 그날 세월호 참사 오주기가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전할 생일 미엠 이들을 구경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슨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의 그날 ...